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아시아 전문가 아름쌤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동아시아를 잘 봤는데요. 일단 시험 분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자, 9월 모평, 이것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꼭 상기하시면서 공부에 임하시도록 하길 바랍니다. 이번 시험 잘 봤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시고 못 봤다고 좌절하지 말자. 항상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죠? 자, 그러면 우선 이번 시험을 같이 들어가 보겠는데 총평이나 여러 가지 문제, 커트라인 혹은 어려웠던 문제들 이런 것들은 제가 총평에서 같이 설명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1번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차분하게 전체 내용을 같이 분석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겠습니다. 자, 이제 1번 문제예요. 1번은 늘 나오던 게 나오고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 이 지역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늘 나오던 여신상 얼굴이 나왔어요. 자, 이거는 홍산문화 혹은 홍산문화의 여신상이죠. 자, 여기는 어느 지역입니까? 랴오호강 지역이고요. 여기 추가적인 내용을 보시면 눈을 옥으로 만들었다. 청옥으로. 여러분, 이게 옥이라는 거. 이거. 눈알이 옥이에요. 자, 그리고 내려오시면 얼굴 상 외에도 이 지역에 기약적 무늬가 있는 토기와 용 모양의 옥기가 발견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 자세하게 또 제시가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는 랴오호강 유역이니까 위치가 어디가 되겠어요? 여기가 랴오호강이니까 답은 나가 되겠죠. 2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되셨고요. 어렵지 않았죠?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예요. 자, 여러분 2번 역시요. 늘 나오던 주제가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항상 우리 동아시아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주제가 뭐냐면 바로 인구 이동 파트예요. 인구 이동. 인구 이동이 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4세기에 56국의 침략 때문에 동진이 도망쳐가지고 국가를 세운다. 즉, 서진이 멸망하고 동진 나오는 이야기죠. 그거. 그거 아니면 5세기에 북위의 한화정책에 대한 얘기를 많이 돼요. 이게 거의 빠지지 않고 그냥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그냥 맞추려고 와, 맞춰라 하고 주는 그런 문제로 인식하시면 돼요. 그냥 다 맞추는 문제로 통상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번에 역시 뭐가 나왔어요? 5세기 북위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수도 러양에서 원래 수도는 여기가 아니었는데 러양에서 죽은 북방 사람의 장례를 황제기 여쭄대요. 러양으로 옮겨온 북방 사람 원래는 러양에서 살던 게 아닌데 북방에서 옮겨왔대. 사람들이 죽으면 예수도인 평성동으로 운구하지 못하게 하고 러양 북쪽에 있는 망산을 안장하도록 해라. 라고 해서 러양에서 온 사람들이 러양으로 옮겨온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묻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조정에서 아직도 북방의 언어를 쓴 사람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거는 안 된다. 북방의 말을 쓰면 잘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이 바로 북위의 한화정책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원래 북위는 어디서 어디로 천도했어요? 원래 북위는 평성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평성에서 러양으로 천도해 왔는데 이 러양 지역에 살고 있는 현재 상황 속에서 평성에서 원래 살던 사람이 러양으로 왔을 경우에 여기서 죽었다고 쳐보자. 근데 이 사람의 고향이 평성이니까 여기서 묻히고 싶지 않겠냐.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미 러양에 왔으니까 여기서 묻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아주 강력한 한화정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국가는 북위가 되겠고요. 자, 북위는요. 정답 요거. 56국 시대 분열을 수습하였다. 이게 답이 되겠죠. 자, 1번 남북조를 통일하였다. 남북조 통일은요. 수나라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북위는 56국 시대를 통일한 것이지 남북조를 통일한 게 아니죠. 자, 2번 맹한 모욕제를 시행하였다. 이건 금나라가 되겠고요. 분명관 남명관제 요나라가 되겠고요. 발레와 조금책봉기를 맺었다. 자, 발레랑 조금책봉 맺은 거는 당나라가 될 수 있어요. 당나라는 발레가 사실 고구리를 계승했으니까 좀 미웠을 수도 있지만 발레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국가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당나라에게 조금책봉을 하게 됩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3번 가 군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자, 신은 변변치 못한 재능이지만 힘을 다하여 법령을 받들고 몰래 사신을 보내 제후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제후를 설득했다고도 했어요. 조용히 군비를 갖추고 정치와 교육을 정비하였으며 전세에게 벼슬을 주고 공신을 존중하여 그들의 자기와 복록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신은 가를 도와 한을 위협하고 위를 약화시켰으며 저 여기서 한을 위협하고 위를 약화시켰다라고 말을 하니까 어? 한나라가 후한 때 멸망한 다음에 이 위초고가 나온다고 했는데 혹시 삼목지 나오는 식 이야기인가? 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저는 계속 읽어보니까요. 연과 조를 격파하고 재와 초를 평정했다고 했어요. 마침내 여섯 나라를 병합하여 통일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공을 세웠습니다. 라고 했죠. 그죠? 여섯 개 나라 이름을 잘 보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외웠던 개념 시간에 외웠던 것들이죠. 진, 연, 한, 위, 조, 제, 조 제가 여러 번 말했던 건데요. 지금 적어볼게요. 진, 연, 한, 위, 조 조, 제, 초라고 개념 시간부터 설명했었어요. 자, 진나라는 진시황제의 진나라고요. 진시황제한테 통합된 국가들이 연, 한, 위, 조, 제, 초예요. 여기 보시니까 연, 한, 위, 조, 제, 초 다 나왔죠. 그죠? 자, 이게 바로 여섯 개 국가 육국을 말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여기서 등장한 시대는 전국 칠흥의 시대인 거고요. 이걸 통합했으니까 누가 될까요? 이 각 군주는 바로 진시황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각 군주는 누구다? 진시황제다. 진시황제에 대한 설명 몇 번이 답이다? 1번이다. 그죠? 분석행유.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 자, 우선은 우리가 동아시아를 볼 때 한무제거나 진시황제거나 둘 중 한 명은 꼭 시험에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자, 물론 우리가 이 두 명의 황제를 무조건 낸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시험이 어떻게 구성돼 있냐면 우리가 1단원, 1단원 자, 거기에서 춘추 전국시대부터 해서 한나라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의 챕터거든요. 거기서 이제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춘추 전국시대부터 진나라, 한나라까지 나오는 거니까 이번엔 진시황제가 나온 것이고요. 뭐 지난번엔 한무제가 나왔었고 그저는 춘추 전국시대가 나왔었고 이런 형식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는 늘 빠지지 않고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지하시면 되겠어요. 이번엔 좀 쉬운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진시황제가 나온다고 쳐볼게요. 그럼 진시황제의 재위시기를 물음으로써 전의 문제는 진승오광애난 요거는 진나라가 망한 다음에 나온 거잖아요. 진나라가 망할 때쯤 나온 거고 진시황제가 죽은 다음 나온 거잖아요. 이 부분을 물음으로써 진시황제가 죽기 전에 나오는 건지 죽은 다음에 나오는 건지 묻는 문제가 있었던 말이죠. 그런 문제는 아닌 거니까 참 다행히도 좀 쉬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부 문제는 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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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